그래서éri을 가진 연구로 또 연구로 더 연구해서 참가자 연구설 오늘 연구설 박사님!! 옹이 군!! 어!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랐어 옹입니다 제가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왔단 말인가? 그럼요! 속초가 지금 포켓몬고의 성지가 되고 태초마을이 된 걸 모르는 거야? 태초마을이 됐다고요? 그렇지! 속초가? 그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초 시장이 아니라 지금 이 박사 촌장으로 변신을 했네 박사님이 되셨군요! 그렇지! 드디어! 이제부터 뭘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설악산, 속초 해변, 지금 여기 있는 엑스포 광장, 대포항, 영랑호, 지금 몬스터들이 지금 전 지역에! 그럼! 지금 바다! 바다까지요? 그럼 뭘 잡으러 가면 되죠? 정보가 하나 있네요 네! 설악산 여행자센터라고 있네 여행자센터요? 거기에 지금 롱스턴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가시죠! 출발합시다! 가시죠! 가시죠! 포켓몬 잡으러 갑시다! 포켓몬! 포켓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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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지금까지는 설악 여행자센터라고 불렸는데 네! 포켓몬을 잡으러 오는 우리 트로이네들의 센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렇다면 여기 지도를 나눠준다는 것도 바로?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포켓몬 잡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포켓몬을 잡으려면 이걸 손가락에 걸고 포켓몬이 나타났을 때 던져서 던져서 포켓몬을 잡아옵니다 아아아아 지금부터 우리 속초에 구석구석에 있는 포켓몬들을 우리 웅이군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모두 잡아옵니다 가사해 주십시오 부탁하네 예! 전 지역을 돌면서 포켓몬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하하하하 다 잡았어 아주 하하하하 제가 아까 박사님의 말대로 중앙시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오! 나타났다! 지금 중앙시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몬스터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걸 지금 잡아야 됩니다 이건 오 됐다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오자마자 시장에서 지금 한 마리 지금 바로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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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중앙시장에 먹거리가 많고 간단하게 요기를 하시거나 수정과나 닭강정 파는 곳인데 이런 돌김에서부터 쥐폭 아아아아 강정 맛있죠 저도 한번 어디 좀 들려가지고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사장님 여기 그 새우 두 개만 주십시오 두 개 두 마리 3천 원인데 3천 원? 저희 집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 있어요 아 뭐요? 대한민국으로 한 번 외칠 때마다 네 자연산 새우가 한 마리씩 공짜입니다 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세이한민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오 한번 그럼 한 마리 일단 세이한민국 이러면 두 마리 대한민국 그럼 세 마리 오오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어 저 일단 네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네 번창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좋은 게 걸어 다니면서 먹으면서 이게 뭐 포켓몬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먹을거리도 먹으면서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포켓몬 많이 나와요? 네 여기 많이 나와요? 지금 속초 어딜 돌아다녀도 포켓몬이 많이 나온다고 어쨌든 좋은 홍보수단이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포켓몬 많이 나오죠? 네 물어보세요 그냥 외로다 제 마리의 몬스터를 지금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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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왔다가 배가 터져서 나갈 것 같아요 어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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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 드세요 말랭이에요 음 말랭이도 그냥 주시고 치즈오떡도 그냥 주시고 아주 아우 배가 너무 부릅니다 저는 롱스톤을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일단 어디 있는지 몰라서 속초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일단 저는 좀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뭐 속초 어디서 롱스톤을 봤다 어디서 누구 잡았다더라 뭐 이런 거 없었어? 없었어? 야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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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슬아 이슬아 아 이슬아 이슬아 롱스톤 혹시 아 롱스톤 왜 왜 왜 우산으로 쳐 그렇다고 롱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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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봤어? 여기도 없나, 바다에도? 아, 지금 어, 저기 끝에 지금 또 핸드폰을 두고 계신 한 여성분이 계신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형진입니다 혹시 포켓몬 게임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 롱스톤 있으세요? 혹시 롱스톤? 혹시 이거 롱 오넥스 롱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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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이 이슬이에요, 이슬이 이슬이 드디어 드디어 이슬이 대포함에 손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롱스톤은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이거 동명왕에서요 아, 여기 동명왕이요? 네 그러면 저는 바로 동명왕을 가서 롱스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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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족해서 다 부족해서 이슬이 이게 롱스톤 문화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유쾌하시다 역시 네네네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지금 계속 걷고 있습니다 지금 롱스톤을 찾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롱스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롱스톤을 지금 찾아야 될 것인가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딘지 한번 가봐야죠 가시죠 어딨니? 어딨어 왜 아래지 롱스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영랑호 마라톤 코스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여기 마라톤 코스를 다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우리 롱스톤 아 굉장히 피곤해요 뭐야 이거 또 하 건강하고 날씬하고 싶다면 근력운동하세요 노노노노노 속초 와가지고 포켓몬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걸어다니면서 건강 다 찾고 운동 다 할 수 있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포켓몬 찾고 돌아다니고 관광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1석 5조 1석 7조까지 될 수 있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 하시죠 아 근데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다 돌고 왔는데 저는 이제 못할 거 같습니다 이제 엑스포로 돌아가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시장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저는 롱스톤을 잡지 못한 채 올바른 트레이너가 아닌 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쳐있어요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아 오늘 제가 어 이 속초 태초마을 반나절 이상 돌아다녀본 결과 어 몬스터는 많은데 제가 찾으려고 했던 롱스톤은 없었습니다 롱스톤 롱스톤 아니쌀 롱스톤 롱스톤 그래도 저 뭐 다음 다담 언젠간 꼭 다시 도전해서 롱스톤을 잡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언젠간 꼭 롱스톤 잡고만